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유상통 컴퓨터 일반 정규 심화 과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분명히 기초이론 강좌를 1회독을 하시고 지금 이 강좌로 넘어오셨을 거예요 자 만약에 급한 마음에 기초이론 강좌도 수강하지 않고 지금 이 바로 정규 심화 과정을 수강하시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이 전공자이시라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전공자이시라면 따라오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기초이론 강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 정규 심화 과정에서는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하는 공부 방법은 컴퓨터 일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맞먹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력을 쌓아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빠른 속도로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초이론 강좌를 빠른 속도로 수강하시고 그리고 이 정규 심화 과정으로 넘어와 주시길 바라요 정확히 기초이론 강좌를 다 수강하고 지금 정규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컴퓨터 일반은 기초이론 강좌 이대독하는 것이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 정도로 기초이론 강좌 이대독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 꼭 참고 이겨내신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은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가끔 보면은 기초이론 과정 다 마치고 나서 아 왠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뭐 별로 컴퓨터 일반 어렵다라고 했는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없었어요 바로 그냥 기출 문제를 풀어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리죠 내가 뭘 공부한 거지? 강사 선택을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욕심부리셔서는 안 돼요 컴퓨터 일반 과목이 기초이론 과정 하나 한 번 수강하고 나서 기출 문제가 술술 풀릴 것 같으면 컴퓨터 일반은 어렵다라고 하겠습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적어도 컴퓨터 일반은 최소한 3회독 정도를 해야 그나마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 적어도 중요한 내용 10회독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와 함께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기초이론에서 자세하게 왜 그런지 전체적 내용들을 살펴봤고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데넷, 특세품은 남아있고요 배트맨 이야기 남아있고요 몇 가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건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 99%가 그렇습니다 정말 상위권 1%에 들어가는 IQ를 갖는 분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뭘 공부했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 정규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정규심화 과정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또 자신감 생기고 기출문제 슬슬 풀릴까요? 아니죠? 그러나 기초이론 끝냈을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뭔가 할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생길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기출 해설 강자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통쾌한 기출 해설 강자를 수강하시고 나면 자동으로 3회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무한 반복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때부터 뭐 10회독이라고 하니까 언제 10회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3회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10회독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복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는 내용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죠? 자꾸 틀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점점점점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10회독을 진행하면은 충분히 10회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컴퓨터 일반의 고수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원하신다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규심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 제가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정리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2회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만의 필기노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필기노트를 인쇄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필기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유수하고 함께 제가 매 강자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쭉쭉쭉 판서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쁜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을 이쁘게 한번 옮겨 써보면서 또 뭐 여러분이 더 필요한 내용들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만의 필기노트를 만들게 되면 물론 우리 기본 유상통 정규 이론서가 하나의 바이블이지만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필기노트 여러분들 뭐 한국사 필기노트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효과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필기노트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전체적 내용들을 제가 쭉쭉쭉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필기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 교재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이론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막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가급적 그런 거 군더더기 빼버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가 차분히 차분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만의 필기노트 만들면서 교재를 두시고 교재에 중요한 내용들 제가 설명드린 것들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효율적으로 이회독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정규심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도 같이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하루에 1강을 정규심화 과정을 촬영했으면 통쾌한 기출 해설 1강을 같이 촬영할 거예요 이번 통쾌한 기출 해설은 우리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을 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 교재가 있고 여러분들 두 권의 기출 핸드북이 같이 발송이 됐을 겁니다 이번 기출 해설 강좌는 기출 핸드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본 교재는 매 시험별로 문제를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출 핸드북은 유형별로 묶어서 우리 정규 이론서와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 섹션 1이 있다고 하면 섹션 1에 해당하는 섹션 1 안에 001, 002, 003이 있을 거예요 001, 002, 003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묶어서 기출 핸드북에 제가 전부 수록을 했어요 따라서 1강 정규심화 과정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기출 해설 강좌로 가셔서 기출 해설 강좌의 1강을 보시면 바로 여기서 1강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으로 출제된 실제 기출 문제를 전부 풀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규심화 과정을 다 보시고 나서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같이 진행되는 다시 말하면 정규심화 과정 하나 보시고 기출 해설 강좌 보시고 정규심화 과정 2강 보시고 기출 해설 강좌 2강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습해 나가시면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든 기출 문제를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다 살펴보면서 그 문제들 다 풀고 나면 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고 이게 키포인트구나 이러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 해설 강좌는 또 기출 해설 강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본 정규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약 핸드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 핸드북을 가지고 그럼 정규 본 교재는 언제 보나요? 다 끝나고 나서 그럼 다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여러분이 직접 이제 우리는 유형별로 묶어서 풀었지만 또 매시험별로 또 보면은 또 새롭단 말이죠 자 이제 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때는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 9강의가 있어요 2019년도 9강의로 넘어가 보시면 바로 그 9강의는 본 교재를 가지고 진행된 그러한 강좌니까 거기서 틀린 문제들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화 과정을 다 보고 나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정규 심화 과정과 통쾌한 기출 해설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컴퓨터 일반은 어렵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화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시험이든 매번 출제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물론 가끔 요상하게 출제되는 시험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출제가 잘못된 거고 특히나 개리직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개리직 시험 문제는 정말 잘못 출제한 거예요 문제 난이도 자체도 잘못 조절했고 문제 자체도 굉장히 더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풀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정말 잘못 출제했어요 평균 점수가 40점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전국의 개리직 수험생들이 다 공부를 잘못했을까요? 공부 깊이를 약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게끔 문제 자체를 길게 만들고 지문 자체를 분석이 안 되게 도대체 이 지문이 뭘 말하는 건지조차 이해하기도 어렵게 더티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그래서 아주 잘못 출제된 문제였는데 다시는 그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시험 주관처는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미 2019년도에 언론지에까지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직, 지방직, 인사기획처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봤을 때 출제되는 내용의 문제들이 계속 변형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들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공부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일반은 만점 받기는 어려워요 만점 받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90평까지 고득점까지도 노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열심히 믿고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컴퓨터일반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정규심화 과정도 최대한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